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 오늘은 마라탕이랑 꿔바로를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친구였던 재현이라는 친구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했는데 뭐 정말 친한 친구고 10년이 넘은 친구인데 지금 만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한번 하고 싶었고 또 그 재현아 너 나한테 20살 때 크게 한번 실수한 거 있잖아 어 난 너가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뭐 기억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가 뭐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준비해봤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막 친한 친구는 아닌가 어 하여튼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친구야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어 재현아 생일 축하해라고 한번씩 적어주시면은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이 적어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마라탕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재현이라는 친구가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고 그리고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저예요 어 이게 제가 입대하기 한 2주 전이라 살이 이렇게 많이 불어있는데 그리고 사진도 6년 전 사진이에요 다들 얼굴이 좀 많이 앳되고 못났죠 그리고 제 바로 왼쪽에 있는 친구가 그 저번에 저랑 같이 허니콤브랑 엽떡 먹었던 친구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많이 봐주세요 일단 이 사진에서 보면 저랑 재현이랑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네 그렇게 많이 안 친했었나 음 장난이고 어 생일 정말 많이 축하하고 어 너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자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어 다들 정말 보고 싶고 다 같이 한번 만나서 또 영상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어 재현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도 콜라 어 마라탕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요 재현아 생일 축하한다 어 재현아 생일 축하하 웃음 1등 초콜릿 1등 전화면 3등 여기에 농장과 또한 맛에 waste 수업이랑 함께 먹네 조금씩 전 먹었지만 김치미원 남은 내장을 먹어야 합니다 왔어요 부 celebrations 저희는 앞뒤에 점점 점점 아 그 재현이랑 친구랑은 중3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반이었고 스무살때부터 아 스무살때부터 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매년 분기마다 라고 해야되나 반년마다 여행을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따 사진 제가 찾으면 한 번 올려볼게요 그 여섯 명, 다섯 명, 여섯 명 친구들끼리 정말 자주 만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 같이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Stellen ideia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오늘의 꼬바루는 찍어서 먹겠습니다 newsletter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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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쫄깃 기름기 한입 먹어도 맛있는데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고춧가루 고추냉이퍼내아요 고추냉이가 너무 좋아해요 고추냉이퍼내아요 탕수육이나 이런 거나 월만한 건 다 찍먹 좋아해서 부어먹으면 눅눅해요 중국 당면, 소고기, 옥수수 면 월만한 고추냉이를 많이 먹으면 안되면 삶은 거꾸냉이에요 소고기, 초콜릿,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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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치킨을 먹어요 치킨이 페인트에 간을 먹어요 치킨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치킨은 치킨에 식혀서 먹어요 치킨은 치킨으로 먹어요 제안아 생일 축구한다 오랜만에 또 같이 만나서 놀러가고 싶다 저희가 놀러갔던게 다같이 다섯명 여섯명에서 놀러갔던게 가평 안면도 부산 딱 제가 입대를 제일 먼저 했어서 그땐 어릴때라 시간도 많았고 다 지시간 맞추는게 좋았는데 좋았는데 쉬웠는데 목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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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렌트에서 저희끼리 1박 2일, 2박 3일 이렇게 놀러가고 막 그랬었거든요. 제한아 생일축하한다 제가 알기로는 또 곧 있으면 저번에 허니콤보랑 엽떡 찍었던 친구도 생일인데 범수야 너도 미리 생일축하한다 사실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진짜 맛있다 토마토 치즈 떡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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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하나 더 먹을래요 확실히 이렇게 멀리 앉아있으니까 얼굴이 되게 작아보이네 지한아 생일 축하한다 근데 이 정도 생일 축하한다고 했으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연락 안 해도 되나? 제가 재현이라는 친구한테 하나 딱 불어온게 어깨가 진짜 넓어요 오케이와잇 고les quz понял 참 hypnot 쿨 French naming 요것 지한왕 양친구는 여자친구 분이랑 6년, 7년 만난 걸로 아는데 두 분 결혼하면 그때야 다 같이 만날 것 같아요 재현이 여자친구 분에게 재현이가 되게 모자란 친구인데 지금까지 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라탕이랑 코바루 먹방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재현이 정말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 파이팅 하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